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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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물놀이지 나 지난주에 물놀이 제대로 하고 왔잖아 어머 물놀이 제대로? 오토파크 갔다 왔어? 지지배 잘난 척은 난 방학 때 하와이에 간다 물놀이라는 말에 워터파크 하와이를 떠올리는 MG들은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나 물놀이 제대로 했잖아 어 니네 엄마가 고무대아에 물 받아줬어? 아니 목욕탕 갔다 왔는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수영하고 요구르트도 먹었다고 너 바가지 두 개 겹쳤니? 그래 잘난 척은 난 방학에 북옥 하와이 가는데 우와 찰떡같이 주고받는 X세대 호랑이들만 입장 가능한 시간 호랑이 담배 피던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를 꽃피우는 시간 호시절 호시절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오늘 호시절 목요일의 지루함을 날려줄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이분 이름만 들어도 웃음 버튼이 진짜 들썩두썩해요 여러분 신봉선씨 오셨습니다 신봉선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거 할까? 뭐요? 77억원에 같이 움직이는 뱀척이요 연예계 입혀요 아 봉선이에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봤어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봉선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게 우리 봉선 누나가 봉선씨가 저의 초대를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예 우리 호영씨가 하는거 와야죠 아니 사실 우리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가끔 우리 전화통화 하나 하고 막 보고싶을때 진짜 아무때나 전화돼요 호영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럼 내가 나야 누나 누나 끌어올려 약간 울적할때 호영씨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맞아요 아니 지금 송설이님이 아니 우리 봉선이 이게 무슨일이람? 베일것같은 엽선 어쩔거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광고할때 계속 옆라인을 계속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막 정경희님도 엄마야 시상에 눈미꺼 저 예쁜 처자는 도대체 눈미꺼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줘서 아니 왜이렇게 이뻐졌어요? 아 저요? 쓰읍 일단은 다이어트 확실히 와 난 몰랐어 이렇게 살찐과 살 빠짐의 차이가 큰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다음 생에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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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뭐 소름끼치게 예쁘진 않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지금보다 가진거에서 최대한 예뻐보일 수 있다라는걸 와 아 나도 몰랐잖아 뭐 말라본적이 있어야지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좋구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아휴 아니 제가 그 이제 우리 봉선 누나의 그 인별 그림을 이렇게 보면 네 요즘에 이게 그냥 다이어트라는게 그냥 뭐 안먹고 뭐 굶고 이런게 아니라 네 활동을 엄청 하시더만요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네 PT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다이어트를 하고나서 생활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운동을 가야되기 때문에 술도 좀 덜 마시게 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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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공복유산소를 수영으로 했는데 제가 이번달엔 좀 못갔어요 이번달에 수영 추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음주에 광클릭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야돼요 세상에 아니 지금 신현경님 뭐라고 하셨죠? 어머 뭐야 봉선언니 복숭아인줄 아니 그리고 원래 우리 신봉선씨가 헤어 컬러가 저렇게 지금 컬러가 거의 핑크빛 약간 핑크 아주 그냥 밝은 네온핑크랑 복숭아 피치가 살짝 섞여있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면서 약간 연핑크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런 컬러를 거의 안했잖아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약간 좀 저희는 약간 좀 그 당시에 호 시절에 호 시절에 호 시절에 약간 이제 두발 제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 검정색으로 문화 안하게 다니다가 이번에 마흔 살이 되고 나서 어 안해봤던 거 해봐야지 어머 그러면서 바꿨는데 또 확실히 또 좋아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거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까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데 봉선씨가 헤어컬러를 싹 바꾸고 메이크업을 조금 싹 바꾼 것 같다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 하는 거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약간 아주 그냥 과일 컨셉으로다가 과일 컨셉으로 어머 세상에 복숭아예요? 복숭아요?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신비복숭아로 해줘요 신비복숭아 신비복숭아 최경홍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봉선씨 나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 니은신봉선 기억 구독자인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가족 단톡방에 다들 가입하라고 홍보했어요 박수! 아 저 이제 14만 정도 됐어요 정말요? 와 제가 한 번 나간다니까요 아 한 번 나와주세요 정말 한 번 나갈게요 물론 뭐 저 때문에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재밌게 하자고요 아 그럼 좋죠 그럼요 한번 나갈게요 호영씨는 이래서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올 수가 없어 어머 이 윤서님 넥타이 궁금해서 보라 켠 사람 손 오 세상에 아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일전에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봉선 누나가 그냥 와도 되는데 저한테 이거를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빈티지샵에 갔는데 저 아이가 엔사의 저 넥타이 아이가 딱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어 이거 보자마자 호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 컬러가 완전 찐 청록색이에요 찐 청록색인데 그 안에 무늬가 다 크리스마스 쓸 장식들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넥타이인데 제가 리본으로 살짝 묶어서 옆에 스카프처럼 이렇게 딱 했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 저는 사실 이 넥타이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넥타이가 출근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영씨가 SBS 파워타임에 늘 출근하듯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스페셜 DJ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나 휴지 좀 갖다 했죠 눈물 흘러니까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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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다 보게 흘려 김한세님이 둘이 왜 이렇게 찰떡이에요 미쳐 미쳐 사실 우리 호영씨랑은 복면가왕에서 친구였는데 사실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길죠 우리 12시가 12시가 솔직히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절친 됐잖아요 정말 우리 서로 그 수다에 의지하면서 맞아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복면가왕이 게스트를 안 한지 꽤 오래됐는데도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어르신분들은 아니 난 봉선씨랑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어머 7400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봉선언니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 멋진 언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게요 또 우리 신봉선씨가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봉선씨가 선택한 첫 뮤지컬 어떤 작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목이 매너포즈라는 작품이고요 맞습니다 갱년기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6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공연을 공연이잖아요 오늘 공연날입니다 제가 오늘 공연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계속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봉선씨 공연 보러 가려고 날짜를 체크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봤을 때 오늘 날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그래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호영씨 오면 또 더 잘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미리 말하고 가지 않으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부담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게 사실 제가 갱년기의 문턱에 발을 살짝 들어 놓았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완경을 하고 나서 오는 게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경을 앞두고 앞두고 전후로 와요 그럴 수 있죠 아 맞아 그래서 저도 약간 얼마 전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수치는 괜찮은데 여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 이제 내가 정말 발을 들어놨구나 근데 좀 어차피 오는 거 사실 우울할 수도 있으나 있지만 즐겁게 맞이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이게 약간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의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화점에서 만나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직 저는 이제 신봉선 씨가 하고 있는 메노포즈는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메노포즈 초연 때부터 저는 이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흥이 나잖아요 정말 흥이 나죠 우리 8659님께서 메노포즈 정말 꼭꼭꼭 봐야 합니다 우리네 엄마들의 이야기 울고 웃고 진짜 미친 것처럼 재밌어요 신봉선 씨 너무 예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재밌어서 넋놓고 봤어요 강강강강강 추우 합니다 하시면서 본인이 갔다 온 걸 증명하시느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어머 정말 보셨던 분이네 이 포토존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보셨다고 하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 무대 위에서 그럼 우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약간 좀 그런 데 좀 살아야지 사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5314님께서 봉선 언니 뮤지컬 연습 언제 하셨어요 봉선 언니한테 입덕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언니의 도전 너무 멋지다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봉선씨께서 뮤지컬 연습이 들어갔을 때예나 들어가기 전이었나 저랑 통화 한 번 했잖아요. 그 뮤지컬 얘기하면서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설프게 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님 본업인 분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왔다고 해서 대충 하고 싶지도 않고 당연하죠. 그래서 호영씨한테 연습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호영씨가 너무 용기도 많이 주고 잘 알려줘가지고 좀 들무섭게 도전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윤정호님이 갱년기라뇨 비주얼을 봐서는 사춘기도 이른데요. 오오오 윤정호 오빠야 언니야. 세상에 오빠겠지 뭐. 아니 그 맨오프즈에서 우리 신봉선씨가 맡은 역할이 네. 전업주부 역할입니다. 전업주부에요. 네. 전업주부 역할. 약간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좀 왔어요. 있고 약간의 깜빡깜빡 건망증도 살짝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관객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 노래 넘버 모두가 원래 팝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보통 주쿠박스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노래를 뮤지컬에 넣어서 하는 건데 뭐 YMCA로 나오고 Only you 그리고 뭐 우리 이제 뭐 음 낫다 음 낫다 디리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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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니 현장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 커튼 콜 때 저희가 감객으로 감객석으로 뛰어내려가는데 어떤 어머님이 너무 행복이 겨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또 자기 얘기 같기도 하고 하고 그리고 또 뮤지컬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너무 반갑고 흥나고 그러니까 맞아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맞죠. 저희 모든 배우들이 감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이게 사실은 한 50대 60대만 되더라도 그 이제 어머님들께서 물론 이제 뭐 공연을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네. 사실 대부분 접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맞아요. 뭘 봐야 되지. 그리고 뮤지컬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 맞아요. 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산뜻 다가가지 못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공연은 어머님들하고 따님들 정말 많이 와요. 그럼요. 그리고 따님들이 먼저 보고 이거 엄마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선물로 해서요. 다시 한번 오시고 그러는데 그 모습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사실 남성분들도 봐야 돼. 봐야 돼. 아들이랑 남편이 봐야 되는 뮤지컬이에요. 꼭 봐야지 내 아내를 내 와이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호르몬 변화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이제 봉선 씨께서 내가 이제 마흔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도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잘해봤자 본전인데 라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아직까지 일욕심도 있고 그러면 안 해봤던 거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야. 나 호영 씨가 늘 이 뮤지컬을 안 놓는 이유를 바빠도 안 놓는 이유를 알게 됐고 정말 여기서 받는 에너지는 어마무시하고 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아니 혹시 뮤지컬 말고 그럼 아니면 또 이제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어요? 글쎄요. 뭐 운동의 어떤 장르 예를 들면 무슨 요즘에 뭐 클라이빙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다른 것들 관심 가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프리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프리다이빙이? 그렇지. 지금 이제 수영도 배우고 있으니까. 네. 수영을 2년 넘게 배웠거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그 라디오 오기 전에 이제 그 신봉선 씨 인별그램을 딱 들어가게 됐는데 네. 딱 첫 사진이 수영장에서 누가 찍어준 거예요 도대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이 자유영하고 있는 모습이었나 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시점이 딱 등판인 거지. 뒷모습인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신봉선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좀 길게 찍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죠. 세상에 난 인어공주인 줄 알았잖아. 어 세상에. 웬일이야? 엉덩이 봤니? 누나 등 근육 봤니? 어 웬일이야. 아니 그리고 또 심지어 수영복도 머리 색깔이랑 맞췄더라고. 어 그거 원래 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정말. 근데 정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죠. 하 정말 놀이가 더 많아졌어요. 이 수영, 수영 다니던 친구들이랑 야 수영장 갈래? 이게 하나의 놀이인 거예요. 놀이가 된 거야. 네. 그리고 테니스 치는 친구들 오늘 게임 없니? 정말 그렇게 앉아서 예전에는 술만 마시고 배불리 먹고 이것만 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놀이가 더 많아. 나의 오락실이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수영은 사실 물론 누구랑 같이 가기도 하지만 혼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봉선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표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 근데 이 와중에 또 친구들끼리 가면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같이 뺑뺑이를 돌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내 발을 찍어요. 그럼 빨리 가게 돼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 내 자유형이 느렸니? 네 손으로 가면 내 발바닥을 눌러. 이러면서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실력 향상이야. 우리끼리 약간 극히 울려. 그렇지. 기가 막힌네요.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살도 빼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목하세요. 우리 봉선 씨가 호파타 가족분들을 위해서 메노포즈 공연 티켓을 선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맞아요.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 VIP석 10장. 10장입니다. 10장씩이나요? 제가 출연하는 공연이고요. 1인 2매씩 5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랑 시간 잘 확인하세요.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서울 공연이에요. 양재동이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신청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문자 고릴라로 신청을 해주세요. 방송 끝나기 전에 티켓 받으실 분 5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경 님께서. 네. 두 분 눈빛만 보고도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저까지 들썩들썩 하네요. 아유 당연하죠. 우리가 맞춘 세월이 얼마인데. 정말 우리 진짜 노는 것 같다 지금. 행복하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이게 약간 TMI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복면과학 할 때.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솔직히 좀 잘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어머 쟤 너무 잘생겼다. 쟤 너무 많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오면 그 출연자에 대해서 노래평도 하면서 코드가 맞아. 그렇죠. 의상평 할 때 같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쟤는 저 옷은 너무 안 올리지 않으니? 그러면 그게 우리끼리 너무 웃긴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유 쟤는 허리를 내고 입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아 근데 칭찬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죠. 어머 쟤 너무 괜찮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쟤 너무 매력있다. 그러니까. 자 이 텐션 유지하면서 홈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웃으세요? 아니 생각나서요.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호랑이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 늦은 뉴스 호랑이 뉴스의 김호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민 호랑이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집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봉선 엄마 미용실 갔다 왔어? 파마가 짱짱하네. 요 앞에 새로 생긴 장미미장은 가봤어? 약을 아주 독한 걸 써서 한 번 하면 1년은 간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파마는 오래가도록 지독하게 말아줘야지. 그나저나 자기네 집에 말이야 벽돌 남는 거 없어? 벽돌? 어. 변기 뒤에 두 장 넣었는데도 수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장 더 넣으려고. 어. 그거 그 호영이가 벽돌 두고 오는데 저기. 얘 호영아 그거 어디서 놨어? 공사장 앞에 있길래 들고 왔어요. 엄마가 뭐든 길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 오라고 했어요. 아우. 너 정말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그나저나 호영아 아줌마가 너 추려고 봉선이 누나 거 문제집 갖고 왔어. 아줌마가 자꾸 뭐 물려줘서 엄마가 안 사준다고 섭섭해하지 말어. 우리 봉선이 공부 절대 안 하는 거 알지? 문제집 그거 그냥 새 거야. 새삥이요. 저도 공부 안 해서 문제집 필요 없는데. 저번 주에 주신 운동화 감사합니다. 근데 봉선이 누나 이름이 매직으로 하도 크게 써 있어서 친구들이 자꾸 저를 봉선이라고 불러요. 그거 침 묻혀서 지우면 되지. 근데 너 입에 뭐가 들어있니? 어제 씹던 껌인데요. 종이에 잘 싸놨다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씹고 있어요. 하우 우리 호영이. 야무져서 걱정이 없어. 그 너너너너 그러다가 부자 돼서 아파트에 살고 막 그러겠어. 아파트 살면 엄마 초대해라.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만은 풍족한 호랑이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뉴스 김호영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그 시절. 우린 이렇게 살았다. 입니다. 아휴 정말. 진짜 어릴 땐 뭐든 다 귀했어. 그럼요. 귀하고 다 아껴야 잘 산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혹시 이제 지금 이 사연에 나와 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 신봉선 씨 경험해 보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약간 껌을. 뭐요? 다시 씹지는 않았고 껌이 맛있으니까 자기 직전까지 씹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머리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휘발유 묻혀가지고 떼주고 그랬잖아. 진짜 휘발유 묻혀가지고? 휘발유를 묻히면 껌이 머리에 다 떼줘. 와. 그리고 껌 하나 한 번에 하나 씹으면 부자였어. 알잖아. 나눠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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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탈타올의 언니한테는 못 물려 입어봤어요. 왜요? 언니가 저보다 작아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언니 옷을 오히려 제가 못 물려 입고 동시에 두 장을 사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절약정신이 투철하세요. 진짜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눈썹 문신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언니 이모가 문신을 하는데 이거 찐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찐하게 해 주이소. 찐하게 하면 촌스럽어서 안 돼요. 아니요. 안 아파요. 찐하게 해 주이소. 더 부이소. 더 부이소. 잉크를 더 부어라고. 한 방에 찐하게 하려고. 우리 엄마. 정말. 정유선이 뭐라고 하셨죠? 나 때는 양파망에 작아진 비누 넣어서 끝까지 알뜰하게 잘 썼죠. 맞아. 그랬어요. 비누들 몇 개 몇 개 색깔 다른 거씩 넣어가지고 그걸로 비비고 했던 게. 요즘에 스타킹에. 나 지금도 그러는데. 정말? 스타킹에다가? 그리고 몰랐는데 사람들이 제가 아직도 치약을 잘라 쓰거든요. 치약 다 쓰면. 다음에 그걸 잘라 쓰는구나. 그거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어머어머. 그러니까 저는 치약은 그런 적이 없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안 나오면 거기 이렇게 툭 자르면. 그러니까 자르면. 잔뜩 있잖아. 안에 잔뜩 있거든. 잔뜩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그 안에 끼잖아. 그럼 애가 원 본체에서 좀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핸드크림도. 그래 핸드크림. 그렇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바디크림인데 잘랐을 수 없는 바디크림일 때. 두꺼우면 못 자르잖아. 손 다치잖아. 그렇죠. 저 그럴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스킨을 살짝 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짤짤짤짤짤 흔들면 묽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이거 나 심한가? 난 지금도 그래. 대단하다. 그리고 폼클렌싱 같은 거 잘랐는데 너무 많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 흔들어서 쓰다가 브러쉬나 스펀지 빨대 자르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러면 싹 닦아가지고 따뜻한 물에 그거를 후재우재 씻죠. 너무 웃긴데?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홈파타 가족분들도 그 시절 풍족하지 않게 겪어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뭐든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호두과자 교환권 드립니다. 노래 나가고 있죠? 셀럽5의 안보는 삽니다. 듣고 4부에서 만나요.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서 그랬나 봐.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을 얘기하는 시간 호시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신봉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가벼님께서 신봉선 님 자갈치 시장에서 양념 꼼장어에 쇠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부산 아줌마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 세상에. 꼼장어 너무 좋아해요. 약간은 또 약주 술 좋아하시니까. 예예예. 약주 난. 그 정도로 어른은 아닙니다. 소주. 당장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그 시절. 우린 이렇게 살았다. 인데요. 네 복숭아 통조리 님이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바디크림 쓰는 봉선 씨 찌찌뽕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샴푸 어떻게 쓴다고요? 샴푸는 좀 남잖아요. 물을 딱 그렇게 넣어서 짤짤짤짤 흔든 다음에 욕실에 확 뿌려요. 청소할 때 쓰는 거죠. 청소할 때 쓰는 거죠. 대단하다. 아니 이거 진짜 배워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저는 약간 그 무언가를 다 썼을 때 그냥 희열을 해줘요. 공병 공병의 희열을 좋아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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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호두과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4230님이. 저 어렸을 때요.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요. 피아노 사달랬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주고 흰 종이에 건방 그려주고 치는 척 하면서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많지 않나? 있었어. 그랬지 그랬지.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때문에 해도 집에 피아노 있으면 진짜 부자였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저는 있었는데. 부자였구나. 난 없었어. 멜로디언 있었어 멜로디야. 김가변님이 50원짜리 아이스크림바 사서 너 한 번 나 한 번 동생이랑 번갈아 빨아먹었어요. 그 시절인 거. 그 시절에? 이때는 또 아이스크림도 귀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먹는 아이스크림 나눠먹다 보니까 이거를. 쌍둥이 바 쌍둥이 바. 그렇죠 쌍둥이 바 이렇게 나누는 게 생겼잖아. 그리고 예전에 생각나요.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지금 쭈쭈바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정하게 길다란 거 있으면 엄마가 가위로 딱 반 잘라주잖아. 그러면 언니 하나 나 하나. 맞아 그랬죠. 그렇게 먹었지. 맞습니다. 그다음 또요. 5609님. 연필을 하도 많이 써서 손가락 한 마디만 한 몽닭 연필이 되더라도 안 버리고 볼펜 때 끼워서 끝까지 썼습니다. 아 맞아. 너무 생각난다. 진짜 너무 생각난다. 맞아요. 참 요즘엔 뭐가 귀해가지고. 많아가지고 귀한 줄 몰라. 맞아 맞아. 1960님 엄마 스웨터 다르면 온전한 실만 풀어 모아서 뜨개질 하셔가지고 제 옷으로 다시 짜주셨어요. 그럼 새 옷 같았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스웨터 실이 약간 이렇게 숨이 죽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요즘에도 하는 게 요즘에 테이크아웃 잔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많이 보은병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텀블러죠. 보은병이래. 보은병도 맞죠. 그런데 가끔 이제 텀블러가 없어서 일회용기를 썼다. 그럼 저는 이거 한 번 들고 가서 거기다가. 그래서 사실 이제 하루 종일 텀블러를 못 들고 다닐 때 한 번 재활용해요. 한 번 설거지를 싹 해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죠. 맞습니다. 5314님께서요. 매일 한 장씩 뜯어서 넘기던 흰색 달력.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그거 한 장씩 떼어놓은 걸 절대 안 버리고 키친타올 대신 썼어요. 어머. 생선 구울 때나 점 붙일 때. 옛날에 진짜 그랬는데. 그럼. 아니 그리고 이거 이 달력을 예를 들면 이렇게 크잖아요. 그걸 좀 반으로 자르고 해서 뒷면에다 이면지처럼. 메모지 메모지. 그런 거 쓰게 하고 했어요. 오 맞아. 또 그다음요. 오사오사님 큰형이 입던 청바지를 둘째형이 줄여서 입고 나중엔 제가 잘라서 제가 반바지로 입고 다녔어요. 나름 당시 유행했던 메이커 바지라서 어머님께 제발 그 로고 부분은 남기고 잘 꿰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연하지. 그 로고 없으면 그 바지가 왜 필요해. 그래. 당연하지. 그거 다 해지면 그 로고 떼서 딴 데 붙여야지. 설정은 님께서. 저 어릴 때는 유리로 된 주스병. 어머. 어머. 주스 다 마시고 나면 안 버리고 거기에 보리차 넣어서 먹었죠. 너무 맛있었어. 너무 무거워서 혹시나 깨뜨릴까봐 조심했지요 하셨어요. 저 이거 아저씨 생각나요. 빈병같은거 팔 때 딴거는 20원인데 얜 50원이었어. 더 쳐주지 더 쳐주지. 그리고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그런.. 빈티지샵. 빈티지샵. 혹은 레트로 감성있는 분식집 같은 데는 여기에다가 보리차 줘요. 없어 못 먹어. 없어 못 먹어. 그리고 웃긴게 거기 들어갔으면 더 맛있다니까? 맞아. 어쩜 그렇게 보리차가 맛있니. 그러니까요. 이난희님. 우리 엄마는 쌀 씻은 물 절대 안 버리고 그걸로 세수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뽀얀 피부를 자랑하지요 하셨어요. 그렇죠. 쌀뜨물로 원래 세안하면 피부 좋다고 하잖아. 지금 진짜 하고 싶어. 근데 귀찮아서 못하지. 안하지. 안하게 되지. 자 김숙이님이 TV 볼륨을 크게 하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볼륨을 아주 적게 해놨었죠. 안 들려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하면 옆에서 조용히 해 안 들리잖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말도 있긴 있었다 진짜. 진짜 생각해보면. 뭐 잊고 있었어. 최인애님이요. 저희 어머니는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다 뽑아 놓으세요. 그래서 요즘도 자기 전에 TV, 와이파이 코드 다 뽑아 놓으시죠. 근데 엄마 나 안 자는데?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와이파이는 좀 냅둬주세요 하셨어요. 세상에. 아 너무 웃긴다. 진짜 그럴 때 있었죠. 우리 엄마는 아직도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불을 안 켜고 들어가. 아 절약하신다고? 그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지 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여기서 와! 엄마 눈나 빠져 눈나 빠져. 맞아. 아우 정말. 우리 엄마 좀 그만 좀. 어머 5991님이 저 어릴 때 아빠가 양치 세수할 때 욕실 불 켜지 말라고 하셔서 마흔 두 살인 지금도 깜깜한 채로 세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아끼던 엄마가 싫었어. 엄마가 적당히 했는데 나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닮는다니까. 배운다니까요 이게. 누나도 애지간히 애끼는구만. 아 근데 사실 뭐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감사하죠. 그렇지 물론 그렇지.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막 어떤 집에 가면 막 두루마리 휴지를 몇 칸 쓰고 막 이렇게 정해져서 그 남편과 막 아이들이 혹은 막 아내와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그런 집들이 나왔어요. 아 맞아맞아 예전에 그. 뭐 어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맞아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끼고 막 그랬다니까. 참. 아우 김수연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도 집에서 외출할 때 콘셉트 다 뽑고 나갔어요. 그리고 슈퍼가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문 열고 고르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전기세 나가니까 문 닫고 고르라며. 아우 맞지. 맞아. 우리가 냉장고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릴 때 어? 괜히 막 열어놓고서 막 고르고 있으면 냉장고 문 닫아 전기요금 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피아노 있는 집도 그랬네요. 우리 집 피아노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쟁반을 이미 들고 거기 앞에 있어. 있어 있어. 그래가지고 반찬을 담아서 계속 문 열지 말라고. 말라고. 아우. 어머 여기 지금 3.20원님 뭐라고 했어요. 3.20원님. 저희 엄마도 냉장고 문 열기 전에 뭘 꺼낼지 생각하고 빨리 문 닫으라고. 다 똑같다. 똑같다. 우리 엄마들. 다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해요. 똑같애. 3.20원님. 메이코 운동화 신기가 힘들던 시절 하얀색 운동화 사서 그림 잘 그리는 미술부 친구에게 회수권 선물하고 다 수제로 그려서 신었어요. 나이킹. 나식스. 너디다스. 너디다스. 아. 요런 것도 재미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운동화도 아니고 실내와. 실내와. 실내와도 그렇게 일부러 했던 적 많았지. 맞아. 어머. 박영환님. 어린 적에 통화료 많이 나온다고 엄마가 전화기 다이얼에 자물쇠 채워놨어. 너 이 생각나? 어. 웬일이니. 옛날에 이렇게 도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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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물쇠를 채워놨지만 그 뚜껑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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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머 서운함. 맞아 맞아. 뚜껑을 다니면 이게 안 넘어가잖아. 손가락이 안. 손가락은 껴져. 근데 돌아가지 않거든. 잊고 살았어 웬일이야. 야 웬일이야. 너무 어머머머. 생각나고 잊었다. 웬일이에요. 배불러서 잊어버렸네. 세상에 웬일이야. 배불러서 잊었네. 배불러서 잊어버렸네. 4212립께서 저 어렸을 때 마을에서 가끔 아나바다 장터 열렸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한마디로 오프라인 중고 장터였죠. 전 거기 가서 중고 문구 같은 거 많이 사왔어요. 이 약간 지금의 야채 마켓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거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지금 불필요하게 많이 저기 좀 아껴 쓰는게 많이 없으니까 환경에도 안좋아 사실은 그렇게 됐지 우리가 그걸 잘 잊고 살다보니까 아나바다 좀 합시다 아파트 안에서도 맞아 차라리 맞아요 그런 채소 마켓 같은거니까 같은 명분을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에 충분히 할 수 있죠 맞아요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번 저기 동대표 만나 동대표 한번 만날까 나 한번 동대표에 의뢰가 들어왔는데 한번 추진해 반상이 열어 지금 너무 해야될게 많은데 아유 너무 웃기네 자 노보용님이요 저희 아빠는요 여름에 옥수수 삶아 먹고 나면 제일 깔끔하게 먹은 옥수수를 골라서 햇빛에 말리고 옥수수 기둥이 딱딱해지면 등글게로 사용했어요 등글게로 사용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가끔 등에도 등에서 피도 나요 왜냐면 그게 처음에 피나는지 몰라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시원하니까 사람이 숲속에 그렇잖아 가려운데 계속 먹자라 거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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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상체기가 나는 거지 그리고 옥수수 대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거 세면대 어? 삭 닦을 때 그 전분 때문에 되게 잘 닦이는 거 알아요? 그리고 버리는 거야 어머 어 이거 컨텐츠네 나 뭐야 나 여기 나 컨텐츠야 그거 하고 그리고 감자 깎은 것도 전분이잖아요 아니 지금 그 본인 하고 있는 니은신봉선 기억에서 이런 거 해봤어요? 그것은 안 했죠 그런 거 좀 해 그럼 옥수수 사 먹어야 돼 내가 먹을게요 알겠어 알겠어 너무 좋은데? 그런 거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한번 모아볼게요 엄싸검싸 그래요 또 조위거님이요 네 울 아빠 지금도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으세요 무제한 요금젠데 어 우리 때 진짜 우리 전화계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생각나요? 어요 그 공중전화에 오래 써가지고 싸움도 되게 많이 났어 되게 많이 나지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지마 어 동전 쌓아놓고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거의 진짜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지 머리채 잡는 거야 아 최진아님이 저는 공중전화 쓸 때 100원 넘으면 남은 잔돈이 아까워서 공중전화 위에 수화기 위에다가 올리고 갔어요 종종 제가 올리고 가신 분 덕에 어 전화를 쓸 수 있기도 했고요 맞아 100원 넘으면 남는 돈 이렇게 딱 하면 잔돈이 안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잔돈이 안나오고 그게 그냥 날라가버리니까 맞아 사실 이거는 기본 에티켓이었어 근데 가끔 놀부들이 있어 아 나지 그렇게 지가 안썼다고 삭 타웠어 확 이게 남 못쓰게 못쓰게 하는 거지 마 놀부야 놀부 아유 정말 김효정님이요 조금 남은 크레파스를 양초에 녹여서 새양초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수업시간에 했어요 어 배웠어요 이거는 미술시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호영씨 그거 생각나요 갑자기 생각났다 뭐였죠? 우리 어렸을 때 요구르트병 끓는 물에 넣으면 조그맣게 축소되잖아요 축소되는걸 그거 키링 만들었잖아 아 진짜? 난 그걸 안 만들어봤어 뭐야 서울사람들이 달라? 부산에서 했어 여러분 그 조그마한 요구르트병 있죠? 끓는 물에 살 굴리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요 아 정말? 잘 굴리면 정말 모양 그대로 작아져 모양을 그대로? 그거를 뚫어가지고 키링을 만들었어 정말? 난 금시초문이야 몰라요? 몰라? 세상에 다 서울사람이야? 아 진짜 이거 혹시 이거 혹시 하셨던 분들 연락주세요 나 거짓말쟁이 됐어 아니지 거짓말쟁이는 아니고 그 지역에선 그렇게 했나 보지 그 동네에서는 어? 노혜지님 천안도 했어요 지금은 슈링크 아트라고 합니다 슈링크 아트 너무 고급지다 그냥 쪼그라든다고 해요 6202님이 초록색 차밍 샴푸 있는 집 너무 부러웠어요 세상에 우리 집은 오이비누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 어? 이거 어떤 집암마다 요즘에는 사실 핸드워시 이런 것도 있지만 따로 있고 그 집마다 쓰는 비누들이 있어 있죠 생각나요 그 노란거 지금도 아마 있긴 있을거에요 그 향을 좋아하는 집도 있고 오이비누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센세이션 너무 혁명이었지 그 당시에 목욕탕 가면 그 새신사 이모가 오이를 직접 갈아줬잖아 그래서 늘 강판이 있고 맞아 아줌마가 그거 하수교에 버리면 찌꺼기 나간다고 쏘코리에 바닥 박혀가지고 버렸어 근데 그거를 갈지 않고 오이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혁명적이었어 진짜 완전 혁신적이야 어머 어머 지금요 그 요구르트를 해보신 분들이 있네요 서울도 했네 서울도 했네 서울도 했네 그걸 왜 몰라 대구에서 했었고 저 서울사람인데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 이거 되게 귀여워요 아 그랬구나 어 아우 이거 왠지 다시 유행할 것 같은데 다시 왜 할 것 같아 유행했으면 신봉선이 먼저 얘기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컨텐츠에서 하라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래 매니저야 요구르트를 하자 지금 당장 요구르트 돌려요 우리 돌려 우리 돌려 오늘 온 김에 엮어졌어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리 언니는 엄청 창피했다고 하더라구요 아 아 그래 그렇게 했어 진짜 많이 남았는데 아 필기를 안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필기 왜 새거지 새거지 그냥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하는거야 어차피 머리로 다 들어가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공구 11님이 교복이나 문제집 물려받는건 기본이었고 점퍼는 커가지고 소매 둘둘 말아 올려서 입고 다니고 짧아가지고 그렇지 신발은 작아지면 구겨 신고 다녔죠 아 아니지 점퍼는 크니까 오래 입으려고 둘둘 말아야지 말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매를 맞추는거에요 맞춰서 입느라고 아 한 치수 두 치수 크게 입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키는 안 잘하고 옆으로 퍼지기만 했어요 거기에 맞춰지느라고 네 졸업할 때 되면 맨날 집에 오잖아 그러면 지퍼 자국이 배에 찍혀있었어 하하하하 체육복이 나았어 그래서 미쳐요 자 5201님께서 에어컨 기에서 자기 전 2시간만 돌려놓고 거실에 옹기종기 같이 잤어요 엄마는 선잠자며 더워지며 새벽에 창문을 여셨죠 맞지 아 여 때는 에어컨이 진짜 귀할 때여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이 당시에 에어컨 있었으면 부자에요 너무 저기했지 우리 엄마는 덥다 그러면 가서 찬물 좀 끼얹고 오라고 그랬어 등목하고 오라고 등목하고 오라고 그럼요 아 정말 아 세상에 박수지님께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 똥을 모아서 다시 굳혀서 계속 사용해 본 분 안 계시나요? 우리보다 좀 위이신거 같아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이게 지우개 똥이 유난히 유난히 잘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좀 뭉개지고 말랑말랑하고 맞아 말랑말랑해지면 그걸 뭉치고 뭉치고 뭉쳐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 크라임? 네네네 근데 어떻게 올게 왔어 재밌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봉선씨가 특별히 호파다 가족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매너포즈 티켓 선물을 해 주신다고 하셨죠? 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뽑았어요 네 다 못 들어서 아쉽지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임송이님 오태훈님 1230님 0441님 2052님 축하드립니다 총 다섯 분께 1인 2매씩 티켓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가 하는 공연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요 네 저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아우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이에요 아 너무 재밌다 호영씨 네 있구나 우리 지금 4156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밀도 높은 토크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잖아 재미지다 정말 난 빨리 가서 물 올려가지고 요구르트병 쫓아야겠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재밌었죠 네 역시 우리 호영씨가 주는 에너지는 너무너무 저한테 귀한 에너지고 어머나 우리 호영씨는 저의 정말 친구이자 동생이고 나의 비타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선씨의 추천곡으로 들을텐데 이 노래가 뭐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감성이야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어머 어떤거 신청해주셨죠?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네 그걸 들으면서 우리 봉선씨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너포즈 많은 분들이 사랑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목요일도 끌어올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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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현밍 엔